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민성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년간의 행정심판 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간편하고 부담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다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촘촘하게 도입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심판 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행정심판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행정청이 동의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 명령을 내리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반드시 재결의 취지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간접강제 제도 도입을 통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년간 11만 4,062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1만 2,565건을 인용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특히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를 통해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3년 전 군법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 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청구인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당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하였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유관기관 등의 행정심판실무를 지연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행정심판실무지침서가 처음 발간된 이래 행정심판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를 반영한 지침서는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인 신행정심판법론을 조건 없이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기표 부위원장님 중앙행심위 관계자 직원들이 1년 6개월간의 연구와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듭한 끝에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책자의 그간의 행정심파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실무에서 부딪히는 여러 쟁점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연역과 종류, 대상, 당사자 및 관계인 행정심판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의 내용은 물론 2017년 이후 새롭게 시행된 간적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포함하여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론과 판례, 재결례 등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 심판, 예방적 금지 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담았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와 국민건익위원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으니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국민건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에 힘입어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의미 있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익위원회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께서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명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는 한편 너무 많이 나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된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